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는 27일 화요일 오후 무렵에는 전선대가 제주도 인근 남해상으로 밀려나면서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장마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들겠으나 곧바로 전선대가 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28일 수요일 무렵에는 남부지방이 다시 장마의 중심부에 들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 등의 수치 모델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6일 월요일 새벽에 발표된 기상특보 발표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으며 서해와 남해 그리고 제주도의 풍랑주의보 전라남도 나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일본 지진 뉴스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 후쿠시마 지역에 지진 공백력이 발생하였으며 2주 정도 후에 연속 강진 발생 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2주간 후쿠시마 인근에서 2주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진 공백력이 발생하다가 6월 24일 토요일부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9를 시작으로 미야기현 앞바다 규모 3.8, 후쿠시마현 하마두리 규모 3.5 그리고 다시 한번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3.8 또한 이와태현 앞바다에서도 규모 3.4의 지진이 오늘 6월 26일 월요일 새벽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6월 16일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통과에서 규모 7.2강진 이후 최근 도쿄 인근 이즈오시마에서 연속 5번의 군발 지진과 도쿄만에서의 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의 연속 지진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마전선 저기압과 함께 발생 중인 이번 지진들은 일주일 내에 일본 내에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여짐으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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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